안녕하세요. 저는 4강 강의를 맡은 인천일보 변성원 기자입니다. 앞서 3강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사라고 했죠. 이번 강의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 이외의 다른 기사 유형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강에서는 르포기사, 피처기사, 박스기사 이렇게 3가지 기사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르포기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포기사란 무엇인가? 르포기사는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여 보고하는 기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르포기사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포는 보고라는 의미의 불어 르포르타주를 줄인 말로 사건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보고하는 형태의 기사를 말합니다. 독자들이 그 현장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사건 현장을 머릿속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현장감과 생동감을 기사에 담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이트 기사와는 다른 시각에서 현장에 중요한 요점이 되는 분위기를 실감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르포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께 가장 많이 다뤄지는 기사 유형 중 하나인데요. 스트레이트 기사와 르포기사와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이트 기사는 일어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을 바탕으로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앞서 강의에서 배우셨겠지만 역피라미드형 구성, 육하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 반면에 르포기사는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함께 기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기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투영되는 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르포기사 역시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지는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르포는 글의 구성과 형식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르포기사를 보면서 르포기사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빽빽한 대중교통, 매일이 지옥같은 통근길이라는 제목의 르포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 김포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이라고 하죠.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 지역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길이 얼마나 혼잡한지 이걸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사회부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기사 첫 줄을 보시면 아침에 계약역 가는 버스는 항상 만차예요. 놓치면 택시도 안 잡혀서 어떻게든 몸을 우겨 넣어야 해요. 이렇게 기자가 직접 취재한 시민의 멘트를 맨 첫 줄에 두면서 현장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기사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시민의 멘트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문장을 좀 더 읽어보면 17일 오전 6시 인천 서구 당화동 한 버스 정류장 이렇게 취재한 날짜와 시각 그리고 장소가 나와 있고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계약역행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5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곤도 씨는 5년간 서울 출퇴근 교통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자가용으로 출근도 해봤지만 올림픽 대로에서 꼼짝없이 갇힌다. 먹고 살려면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기자가 직접 취재한 시민의 어떤 말을 인용을 해서 이 현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분가량이 지나서 583번 지선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쟁걸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해당 버스는 첫 정류장부터 승객들로 꽉 찼고 이 탓에 두 번째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쉽사리 탑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 현장에 생생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인천 서구 당화동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반면에 그 다음 줄에서 보면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계약역도 전동차를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 찼다. 이렇게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이렇게 같이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르포기사는 이렇게 사이부에서 많이 다뤄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르포기사는 이제 정치부 또는 경제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르포기사 형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정치부에서 이제 보도를 한 르포기사입니다. 현수막공에 사라지자 스트레스도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지난해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치 현수막을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이제 그리고 또 수량과 규격 제한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이 5개의 광고물법을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정치 현수막들이 난립을 하자 이제 인천시와 이제 그 지역 안팎에서 이런 현수막 공예가 사라져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노력으로 얼만큼 달라졌는지를 이제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정치부에서 취재를 했던 기사입니다. 잠깐 이제 보시면은 10일 오전 남동구 올림픽 공원 사거리 아까와 같이 이제 취재한 일시와 그 다음에 장소가 이제 소개되었고요. 얼마 전만 해도 무차별하게 걸려있던 정당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상대를 비방하던 자극적 내용보다는 정당 정책 홍보, 세월호 구주기 추모,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등의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이렇게 그 현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기사처럼 이 사건 현장을 직접 가서 사건 현장도 이렇게 직접 취재를 해서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도 합니다. 이거는 최근 4월 달에 이제 부평 로터리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제 화재 사건을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맨 앞 기사 첫 줄을 보시면은 1200만 원을 들여 가게를 리모델링 했고 지난주가 임시 개업 기간이었어요. 내일 아침 새로운 간판을 달고 바로 정식으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하루 전에 불이 났네요. 3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부평 로터리 인근 이날 오전 음식점이 밀집한 상점가에서 불이나 바로 옆 14층 롯데시네마 입점 건물 외벽에 불이 옮겨 붙었고 불은 2시간 만에 완전 진화됐다. 이렇게 그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피처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기사란 독자에게 사실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적성되는 심층적인 보도를 말합니다. 피처는 특색, 특징을 의미하는 영어 피처를 이제 읽었고요. 흥미로운 화재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기획기사 그리고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미담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보도기사와는 분량, 기능, 취재기간 등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신선한 관점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재구성, 과거 사건 분석, 미래에 대한 환기 등이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이 기사는 매립지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라는 기획으로 저희가 다뤘는데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논쟁이 끝이 없다. 매립 종료나 연장이냐의 논란을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니, 자체 매립지니 하는 의제도 여전히 되새김질 중이다. 인천일보는 수도권 매립지 난제와 대안을 3편에 걸쳐 짚어본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첫 편으로 우왕좌왕 매립정책, 주민 환경권 보장은 요원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는 같은 기획으로 이제 두 번째 편이죠. SL공사 이간 넘어 활용으로 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매립 아닌 자원순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빨간 박스 테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를 활용해서 저희가 기획기사를 좀 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인터뷰 기사를 활용을 해서 저희 기획기사에 힘을 실기도 합니다. 이재연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초빈 교수님을 인터뷰를 해서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라는 이제 인터뷰 기사를 함께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앞서 피처기사의 하나로서 설명드린 감독 미담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위기 신속대처 자치경찰이 감사장 이란 제목의 기사이고요. 이 기사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이 집 내부에 이제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정황을 포착을 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즉각 분리 조치를 해서 이제 아동학대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현석 남동과 아동복지관 이제 공무원 분이 이제 자치경찰이 감사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 이 왼쪽 이제 두 기사가 나와 있는데 왼쪽은 이제 사설입니다. 사설도 이제 피처기사의 하나로서 이거는 소각장 증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피처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미담기사의 또 하나 또 미담기사의 하나의 사례이고요. 이거는 이제 군인 부부가 이제 함께 교통사고 시민을 구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아내는 교통을 통제를 하고 그 사이에 남편은 응급처치를 했다는 내용의 미담기사입니다. 이렇게 피처기사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기획기사 그리고 미담기사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설 이런 것도 다 하나의 피처기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박스기사입니다. 박스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기사입니다. 박스는 이제 말 그대로 네모, 칸을 의미하는 영어 박스를 의미하고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은 관련 내용의 기사들을 박스 모형으로 구성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사를 강조하고 지면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기능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스기사는 지면 1면의 탑기사와 함께 3면의 박스기사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인천일보 지면이고요. 이제 왼쪽이 인천일보 신문 1면이고 오른쪽은 3면입니다. 1면의 이제 가장 윗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1면 탑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1면 탑기사 그리고 실제로 3면에 이렇게 같이 관련 기사 형식으로 박스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거는 부채만 5조원대 공실 미분양 속출에 상처 골마간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는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중성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되는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이제 부채가 이제 5조원대인데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마저 이제 공실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이 재정건중성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음 이건 아까 살펴본 3면에 이제 다루어졌던 기사인데요. 이거는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중성이 이제 우려되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9월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마저 이제 시위의 동의가 우려된다. 시위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1면 탑 그리고 3면 이렇게 같이 이제 다뤄졌던 그런 박스 기사도 봤지만은 꼭 이렇게 두 지면을 활용해서 같이 다뤄지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한 지면에 별도의 박스 처리를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인천일보 이제 지면 1면 지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이 기사가 기사를 왼쪽에 좀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송도소각장 인센티브한 타진 해서 주민동의 선행돼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기사들은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해서 조금 이제 독자들의 시선을 이끌기도 해서 좀 중요함을 부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4강에서는 루포기사, 피처기사, 박스기사 이렇게 3가지 기사 유형을 살펴봤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4강 강의를 맡은 인천일보 변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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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